표정이 밝게 웃는데도 슬픈듯한 너의 뒷모습은 미안해 너의 말이 다 맞네 우리 엄마만 하시길 자다가도 미생길도 깨날 들으며 아버지와 네 엄마가 나를 수긋만 넘게 살려간다 차차차 잠깐 이런 말을 생각하게 하냐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라며 차라리 개미가 난 걸 멍멍멍 멈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 생각했던 대로 말은 나오지도 않고 또 후회할 걸 머리로는 알아 나의 문자들은 두정도 계신보다 그질없는데 도망가는 길이 네가 더 있나봐 어떤 모습도 좋아해 주는 너인데 죽는 것 동작이 내 마음이 너의 말이 너의 buddies 외국올 감독에 scenario any of the words oh you 내 몸그랬지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있어 이런 게 아닌데 너와 내 걸 싸워놓자 뭐해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차차차 잠깐 누구는 누구 생각하고 하냐 이런 말로 버린 우리 사랑이라면 차라리 괜히 안 안고 그니까 그래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그저 너를 비우고 생각할 시간을 필요할 뿐인 최영아 컴온 최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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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봐, 어떤 모습도 수혜의 수혜 노인다 준비 전해졌지만, 그 의미는 말에 한글자막 by 한효정